휴가 숨가퀴 손잡기 손잡기랑 잡다 한 거 있지? 정말 좀 쉴게 네 쉬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와서 기운이 없어요 오늘 친구들이 집들이 온다고 해서 그때 애들 데리러 갈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그 친구들 동네로 미용실에 가야 돼서 버스가 오려면 한 25분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고 근데 잠이 그렇게 안 왔어요 누웠는데 한 1시간 정도는 정신이 멀쩡했던 것 같아요 자려고 하는데 그날 들었던 노래가 갑자기 재생이네요 그 다음에 그날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막문관으로 머릿속에 나오면서 판타지 영화를 하나 만들어요 머릿속이 터져요 진짜 네 머리 잘랐어요 아 기분 좋다 가만히 잘라가지고 지금 친구 만나러 역으로 가고 있어요 약간 괜찮으니까 진짜 어른이들 기분 알아? 나도 일하니까 어른들 기분 뭔지 알 것 같아 어 그냥 던전도 돼 야 우리 얼마 만이야 얘네 다 슈퍼 모델들이야 너네 기다리려고 포지션 잡아놓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과자 메인으로 좀 두세요 몽셸도 드시고요 너무 많다 그냥 이렇게 드지 가져볼게 너 마라탕 싫어한다 했나? 돼지 껍데기 먹어 맛있어? 타 먹어 난 참외 빼고 먹어 고수다 뭐 고수 넣어서 먹다가 이거 단무지야? 단무지야? 단무지 같은데? 단무지 같은데? 얘들아 우리가 마침내 오케이 이번 연도에 우리 셋이 돈 모아서 제주도 한번 가자 가야지 진짜 가자 이번 연도에 들어 건배 안 해? 와 쎄다 조금만 넣었는데 쎄다 수영장 냄새 나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? 와 쎄다 조금만 넣었는데 더 탈래? 야 좀 더 탈래? 쎄다 맛이 없어 우리는 싼 맥주 판매 맞아 맞아 우리는 응 야 덧다 덧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케이 그만 마셔도 돼 무리할 때도 좋아 너가 가전술 진짜 맛있다 근데 맞아 맛있는데 너무 쎄 보이시면 여기 뭐 들어갔지 여기? 이거하고 소주 맥주 이거랑 맥주 짬밥 해가지고 지금 비율이 안 맞아요 이게 벌칙 음료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젠가를 할 거예요 안 내어진다 이거 응 한 손으로 해야 된다 그래 한 번 걷는 거는 좀 빼야 돼 이런 거일수록 생각 없이 뽑아야 돼 이거 집은 아니다 확실해 야 이거 니즈에 이거 다음 한 명 링큐, 링큐, 링큐 이건 너야 아니 이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야 이 새끼야 아 줄게 나지잖아 진짜 쪼금 진짜 많이 타는데 쪼금은 맞아 쪼금은 새 입만 왔는데 없어? 토니코버터 탈까? 안 타는 게 나을 거 같아 한 번 왔으니까 조미연이 뭐더라 했냐 자 이제 해 야 이거 뭐다 써? 야 봐봐 우리 조미연님께서 미국 가서 사오신 선물을 제가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이 누드등인데 와우 와 멋있다 보지는 않을까 우와 다리네 어 맞아 다리야 아 얘들아 미칠 거 같아 내가 취했지 응 야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유튜브 많이 올랐어 유튜브 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와 왜 눌렀어 아 진짜 카메라 댕는 걸 왜 눌렀냐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